당뇨인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아침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식단은 당뇨병은 물론 병든 간까지 해독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도대체 어떤 식품이고 어떤 마법 같은 원리가 숨어 있기에 좋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이 풀릴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당뇨 극복 아침 식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쓸 에너지를 아침 식사로 채워야 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아침을 걸으면 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 러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침 식사가 우리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죠 또한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아침 식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로 있다가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밤새 굶은 상태가 되면 혈당을 올리기 위해 간에 저장된 당분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마치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는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이므로 간에서 당분까지 더 내보내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면 간에 신호를 보내서 이런 비상금 방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의 연구진이 이런 사실을 밝혀냈죠 그러니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겠죠 곧 이어서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아침 식단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최고의 아침 식단 조합은 당뇨 관리에 놀라운 혁신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두부의 혈당 강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그 비결은 바로 GLP-1 호르몬인데요 두부에는 이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GLP-1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경희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식후 혈당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위험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은 아침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두 번째 식품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과 인돌스리 카비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배추의 설포라판은 인슐린 제왕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확실히 낮춰줍니다 게다가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 속도도 늦춰줍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혈당 조절 효과도 결코 빼놓을 수 없겠죠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를 아침에 챙겨 드시면 에너지도 충전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림대 연구에서도 아몬드를 매일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공보결당과 당화 혈색소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부, 양배추, 견과류 이 환상의 조합은 당뇨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이 세 가지 조합을 아침 공복에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건강한 지방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 당뇨인에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셋을 함께 드시면 혈당관리가 더욱 쉬워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뇨인에게도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곡물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당뇨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식품의 조합이면 통곡물빵 한 장 정도 섭취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서 당뇨인의 빵 섭취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통곡물빵도 섭취가 꺼려진다면 귀리죽을 적당량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역시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부, 양배추, 견과류의 조합 당뇨인을 위한 최강의 아침 식단임이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이 조합으로 식사를 하고 약간의 통곡물을 더하면 혈당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놀라운 식단의 효과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두부, 양배추, 견과류 조합이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조합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혈관 건강부터 살펴볼게요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버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피를 맑게 해줍니다 여기에 견과류에 좋은 지방까지 더해지면 심장병 예방에 그만입니다 연세대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콩 단백질과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의 조합은 간 건강에도 최고인데요 두부는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간 기능을 돕는 메티온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함유되어 간 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황화합물이 있어서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부, 견과류, 양배추 각각 간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품들은 우리 뼈 건강까지 지켜준답니다 두부에는 뼈에 좋은 칼슘이 가득하고 양배추에는 칼슘의 흡수를 덮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E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뼈 관련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이 식품의 조합을 꼭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여대 연구진이 폐경기 여성이 이 식품들을 꾸준히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최강의 아침 식단을 실제로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부는 함모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양배추는 입으로 한두 장 견과류는 10g 한 줌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별 맞춤 섭취량을 찾는 겁니다 나이, 성별,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여성들보다 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칼슘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을 정할 때는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강의 아침 식사 조합을 실천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콩과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드신 후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배추에는 소화하기 힘든 고포듬의 식품인데요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면 소량으로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 양배추에는 좋은 효소들이 더 많지만 익히면 증상을 완화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게 뭐였죠? 바로 두부, 양배추, 견과류와 통국물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이 조합으로 혈당, 콜레스테롤, 간, 혈압관리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천편일률적인 식단은 없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 나이, 활동량에 맞게 식사구성과 양을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만으로 부족해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Kολ, KKOR, KK대 Dynasty código Wisdom 끝까지 constructor